음악 작년에 가을이죠? 작년 가을에 여기 산사우 마켓을 했어요 산사우 마켓을 했는데 그때는 부대도 났고 그때는 그냥 나무로 이렇게 해서 내놨는데 앞으로 상사력 무대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직 다 못했습니다 사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구은시대의 앞으로 구은시대 20년 최고의 명당장입니다 용택에서는 명당이고 양택에서는 왕기자리라고 하는데 여기만 진짜 왔다 가더라도 우주의 예명이 비를 받아서 하시는 힘들이 잘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여기 왔다 가시고 또 힘든 분들 왔다 가셔서 다 정지로 정지했습니다 내 마음이 많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많으신 것입니다 victoria 내 마음이 많으신 것입니다 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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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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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